KINGNAS U20 KINGNAS U20 그렇지만 보기 좋지 않던 좀더 불상사가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큰 불상 없이 잘 마무리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선수들 수고했다고 얘기해줘 싶습니다 QINGNAS U20 Sudah lama tidak ada pertandingan KINGNAS U20 dan itupun pertandingan U20 ini di home juga dan sangat bekerja maksimal para pemain tetapi ada hal yang tidak boleh harusnya terjadi di dalam lapangan yang terjadi jadi sangat disayangkan tetapi aku tetap mengucapkan selamat kepada para pemain untuk menangan di pertandingan hari ini lupakan pertandingan hari ini dan kita fokus buat pertandingan berikutnya melawan selanjutnya baru Tensi pertandingan yang ini cuma persahabatan tapi begitu banyak kartu yang dikeluarkan Coach sendiri menilai apakah lawan pada malam hari ini juga seharusnya gak main kayak gitu karena hanya persahabatan terus yang kedua agak di luar pertandingan mungkin mau nanya tentang tanggapan Coach SIN mengenai Ketua Umum Bahasa Siang baru Bapak Eric Thohir juga kembalinya Ibu Ratu Tisa sebagai orang yang bawa Coach SIN ke Timnas ini dan apa mungkin permintaan utama Coach SIN kepada para pemimpin baru Bapak Eric Thohir juga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mengenai terima kasih terima kasih sebenarnya terima kasih eh terima kasih kita terima kasih terima kasih Ummah das BB 두 분 회장님이 뽑히시고 부회장 두 분이 뽑히시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탄생되었는데요 에릭 회장이랑 에릭 보일 회장, 우리 또 체크표 장관님, 또 티샤, 이렇게 새롭게 집행부에 구성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좀 훨씬 편안하게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왔을 때는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3년이 지나고 4년차 되면서 인도네시아 축구의 표랑 인도네시아 축구 발전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훨씬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겠다 보다는 회장과 부회장단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 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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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우20을 통해 그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VG는 역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의 팬들에게는 그의 팬들에게는 이 팬들이 정말 사랑합니다 인기가 한국국토정보공사 jugaknya, alasan 말할수야 kesana, kesana berkembangan sepak bola indonesia kesana, kesana, ke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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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ana, 경iko 롯데 rata 이 정도 수준 같고는 또가 AFC에 좋은 성적을 내주셨다 우리한테 대신해야 되고 지금 제가 계획했던 대로는 이제 노날드도 오늘째 왔고 마르셀로 오지도 못했고 테나리는 아직 합리하지 못했는데 지금 노날드랑 마르셀로는 해외에 진축함 때문에 갔다고 치기지만은 사실은 가기 전에 임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감독하고 PS4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을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이 아쉬운 걸 갖고 있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상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일단 다른 팀들은 다 보내줬는데 페라리는 아직도 안 보내준 것에 대해서는 대표팀에 대해서 너무 규정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빨리 작가한테서 페라리를 풀어주고 모든 빈러시아 리그에 맡겨끔 팀에 형평성이 맡겨끔 합류를 쉽게 해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날드도는 내일을 풀어내는 바로 함께 할 것이다 고싱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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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접수 예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장님단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오늘 경기 끝나고 낙하루면서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두 번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선수들한테 주의를 시켰고 우리 기아 선수들의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우리 대통령께서 좀 신경을 써줄 수 있고 우리 세 명의 선수들이 빨리 합류해야만 팀이 완승체가 되고 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관시간이 부족하다 그 부분은 우리 언론에서도 좀 더 많은 곳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고 대통령이나 최고 장관님 또한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좀 더 진행이 빨리 돼서 하루 빨리 진행을 빨리 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선수들이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다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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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Tae 오오 오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팀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면, 다음 질문은, 정말 자연스럽게 유투명이 조금 더 힘들어 그리고 고소서는 고소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3몰맨은 이는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팀 바로 우리의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진짜로, 지금까지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 고생 모호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스테리스테리에 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